황새란 유인균 인공지능 활용하기 황새란 유인균 인공지능봇을 활용하면 유인균 발효의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 등 검색 사이트에서 홈페이지 검색 행복한 발효 세상 또는 www.유인균.co.kr 휴대폰, 컴퓨터, 태블릿 모두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행복한 발효 세상봇이 있습니다. 행복한 발효 세상봇을 터치합니다. 인공지능봇 창이 뜹니다. 행복한 발효 세상봇 창의 블루라인 스킨 검색 또는 메시지 창을 활용합니다. 행복한 발효 세상봇 활용법 영상입니다. 행복한 발효 세상봇 활용법을 클릭하여 다양한 레시피와 Q&A도 활용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시지 창에 입력합니다.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이 영상 또는 화면에 나타납니다.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관리자에게 질문 접수를 클릭합니다. 문의가 접수되고 답변받을 수단을 3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보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일정 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황새라 뉴인균 행복한 발효 세상봇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발효 세상 인공지능봇 솔직한 발효 세상은